안녕하세요 수 라인댄스 가족 여러분 저는 수 라인댄스의 수 순수경입니다 오늘은 친절한 슛댐의 스타일링 꿀팁으로 찾아뵙는데요 오늘 배워보실 작품은 쉐이킷 쉐이킷 32박자 포월댄스이시고요 투 월이 끝나고 나서 12시 방향에서 포 카운트의 태그 포 월이 끝나고 나서 12시 방향에서 에이 카운트의 태그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스텝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스타일링 같이 해보시도록 할게요 오른발부터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왼발 크로스 포인트 왼발 사이드 놓고 오른발로 크로스 포인트 오른발 사이드 왼발로 크로스 포인트 다시 바인 스텝 하시면서 왼쪽으로 4분의 1 회전 사이드 비하인드 포워드 하시면서 왼쪽으로 4분의 1 회전 스커프 위드 히치 포워드로 토터치 하고 나서 이제 3박자 동안 힙 범핑을 하시거나 또는 쉐이킹 쉐이킹 하셔도 되고 또는 힙 범핑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른발부터 재즈 박스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회전 크로스 백스텝 오른쪽으로 4분의 1 사이드 왼발은 사이드로 포인트 이제 왼쪽으로 롤링 바인 풀터 왼발 포워드 4분의 1 오른발 백스텝 2분의 1 왼발 사이드 4분의 1 하시고 나서 오른발 모아 터치 오른발로 포워드 라 리커버 스텝 투게더 토 업 리커버 오른발부터 워킹 2분의 1 오른쪽으로 회전 그러면 스타일링 같이 해보시도록 할게요 오른발 사이드로 바인 스텝 하시고 마지막 포인트 하는 시점에 사이드 바인 크로스 포인트 하시면서 오른손은 위로 왼손은 아래로 이렇게 찔러 볼까요? 약간 디스코 느낌이죠? 그리고 양손을 돌리시면서 사이드 반대 포인트 하시면서 이제 바꿔 볼게요 왼손은 위로 오른손은 아래로 다시 한번 사이드로 포인트 하시면서 연결해서 한번 해보실까요? 바인 스텝 사이드로 1 2 3 허리 찌르고 돌려서 찌르고 돌려서 찌르고 자 그리고 바인 스텝 하시고 나서 회전 하시고 회전 없이 그냥 설명드릴게요 스쿠프 하고 토 터치 했을 때 왼손을 허리 위에 올리시고 나서 이때 힙 범핑을 아래로 세 번 내려 주실 거거든요 암 액션은 오른손을 들어서 포인팅 위 중간 아래 내려가면서 힙 범핑과 같이 하시면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연결해서 바인 스텝 하고 해보실까요? 왼발로 바인 스텝 가셔서 스쿠프 앤 히치 토 터치 했을 때 허리 그대로 범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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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재즈 박스 회전해서 포인트 하실 때 오른손은 위로 왼손은 아래로 위아래로 찔러주고 롤링 턴 하셔서 터치 할 때 크랙 자 이제 포워드 라겐 리커버 하시고 이때 바디롤도 같이 양손으로 머리를 다듬어 내려서 바디롤 같이 하고 발을 모아서 토 업 하실 때 오른손은 위로 왼손은 허리로 왼쪽 골반을 살짝 왼쪽으로 밀어 볼게요 같이 다시 한번 더 업 그러면 바디롤과 연결하시면 머리에서 아래로 발을 모아서 그대로 위로 밀었다가 올게요 엉덩이가 왼쪽으로 그리고 원킥 마무리 네 처음부터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바인스텝 사이드로 원 투 쓰리 위로 돌려서 다시 위로 돌려서 다시 위로 자 이제 회전과 같이 사이드로 회전하셔서 스쿠프 하시고 놓고 힙 범핑과 같이 한번 두번 세번 재즈 박스 회전하시면서 위로 위로 찔러주고 그대로 회전해서 스텝 투게더 바디로 여기서 찔러주고 다시 이제 회전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엔 박자로 1 2 3 4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저희 수후 라인댄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